자 어제 산 바삭마차 돈까스 드립니다 그리고 어글리베이커리 빵 옥수수 조화인가 뭔가 그거고 얘는 까봐야 할 것 같아요 뭔지 겉으로 봤을 땐 모르겠고 소금빵 소금빵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10분 돌렸고 어제 산 바삭마차 돈까스 얘네들도 지금 하루 냉장보관 했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습니다 그 180도 15분 안심 안심 먼저 먹어 볼게요 소스 진짜 타르타르 진짜 타르타르 이거 맛있다 안에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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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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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뭐지 이게? 안에 치즈 치즈 음 음 음 맛있다. 옥수수 무슨 조화인가 와 옥수수 향 와 찬거 보소 뭐지 이게 아 앙버터 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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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앜 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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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앜 배불러 음 아 오히려 2번째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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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도 먹방을 찍는 글쓰 무슨 맛이에요? 천국의 맛? 밥을 먹고 왔는데도 빵을 산산조각 내고 52600원 빵의 진심인 남자 한이 무슨 커피를 맥주처럼 먹어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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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여긴 상 받아야 되나? 상도 했는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